32번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단기 순손익에 미칠 영향이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손익 얼마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A사 주식 100주를 5천원에 50만치되겠다. 100주 주당 5천원에 지르겠죠. 언제 1년도 초에. 그런데 이게 1년 말에 시가가 55만원. 50만원 하는 건 결국 얼마죠? 5천5백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2년도 2월 A사는 현금 배당 10%와 주식 배당 10% 동시에 실시했다. 한국은 A사로부터 배당을 모두 수치했다.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은 배당금 수익이죠. 현금 배당은 배당 수익이고 주식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년도에 와서 보세요. 주식 10%를 배당 받았으니까 원래 주식 100주였으니까 10%가 10주가 되겠죠. 10주를 받았으면 10주가 늘어났죠. 그럼 여기 와서는 110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는 110주가 됐죠. 그렇죠? 110주가 됐다는 걸 아시고.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년도 10월 달에 A사 주식 55주를 이 중에 55주를 얼마에 팔았다? 6천원에 팔았다고 했네요. 6천원에 처분했다. 그리고 또 2년 말에 55주를 남았잖아. 그렇죠? 남았는 것이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 됐다? 7천원이다. 이게 평가하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팔았으니까 처분손익 평가했으니까 평가손익 얼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0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얼마짜리? 지금 이거는 단기 손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5천원짜리 5천5백원 됐다가 2주씩을 이제 5천5백원 됐었죠. 그렇죠? 5천5백원짜리였습니다. 지금 5천5백원짜리를 이렇게 팔았잖아요. 5천5백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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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5백 55하고 8만 2천 5백원 됩니까? 마이너스 아 이게 뭐가 있네 그죠 2년도 말에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가치가 출천됐다 그죠 그러면 지금 2년도에 미친 얘기한 걸 물어봤네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백주를 5천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5천 원 주고 샀었죠 지더 그의 말에 55만 원 됐다는 것은 결국 5천 5백원 됐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됐고 그리고 2년도 초에 현금 배당 받은 것은 수익이니까 그죠 2년도에 이제 수익이 생겼네 그죠 아 이것도 수익이 생겼다 그죠 배당금 수익이 생겼잖아 얼마 10% 액맹 기준 10%니까 5천 원에 액맹 50만 5만 원 받았네 그죠 5만 원 받았고 받은 게 있었네 이게 이제 수익도 있었다 그죠 어 있었고 주식 배당을 받았고 그죠 배당을 10% 받았으면 10주도 받았다고 110주도 되어있잖아 이 110주를 가지고 중에서 6천 원에 팔았으니까 현재 주식이 지금 주가가 5천 5백원짜리를 팔았으니까 500원 이유받죠 그죠 5천 5백원짜리 500원 이유받고 2만 55주니까 그죠 이 7,500원 이유받죠 그죠 단위가 맞죠 그 다음 또 55주의 공정가치는 7천 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천 5백원짜리 1500원 손이 아니지 2받지 마이너스 해놨네 그죠 5천 5백원짜리 이렇게 되었으니까 2받잖아 그죠 여기 플러스니 그죠 플러스 어 그러면은 이거 하니까 55, 8,500원 이거도 2받잖아 그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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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2받네 그죠 2만 넣어놨다 얼마죠 그러면 15만 배당금 수익이 50만 원에 현금 배당 10% 받았으니까 그죠 5만 원 맞고 그죠 5만 원 맞네 그죠 맞는데 이거 더합 얼마죠 8만 2천 5백원은 8만 2천 5백원이고 이게 10만 11만 원입니까 16만 원 16만 원 이게 27,500원 그죠 이게 답인 것 같은데 15만 없네 그죠 단가 산정은 평균법이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약간 뭐 쉬운 문제 아닌데 쉬운 문제인데 그죠 A 주식 100주를 5천 원 주고 취득했다 공정 가치는 55만 원이다 공정 가치는 55만 원이다 그죠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받았으니까 아 배당당을 새로 산다고 해줘야 되겠네 110주니까 그죠 이게 1등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 배당 받았잖아요 10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원래 100주에 그죠 5천 원이었고 이게 5천 원이었잖아요 그죠 5천 5백원인데 그리고 55만 원이죠 그죠 이 주식 배당 10주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110주 되죠 그죠 110주가 55만 원이니까 단가가 얼마? 5천 원 되겠네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그죠 우리가 주식 배당 받으면은 주식 수가 증가됐잖아 그죠 증가됐으니까 주식 수만큼 증가 금액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하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이 금액이 이렇게 팔았고 이 금액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팔았고 천 원이 입었잖아 그죠 55주니까 이게 5만 5천 원 되고 이게 2천 원이 입었네요 그죠 2천 원 2천 원 11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6만 원 20만 5천 원 되네 그렇죠 예 정답 예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이거 이거 열 중 우리가 배당 받았을 때 주식 수만큼 증가해서 단가를 새로 선정해야 되잖아 그죠 이 부분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끝나고 이번엔 33번 문제부터는 원가 부분입니다 원가 보세요 기초 원가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기초 원가 우리 기초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말합니다 예 직접 원가니까 일단은 자 보세요 키 계정에서 이렇게 해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제로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 제로비 이것을 우리가 기초 원가를 하는 겁니다 기초 원가 직접 원가 그죠 기본 원가를 하기도 하고 이거 얼마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볼게요 제공품이 5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이 4만 5천 원이다 그럼 제로비가 얼마죠 3천 원이고 제로 매입이 2만 천 원이죠 그러면 2만 천 원에다가 3천 더 4천 빼고 2만 원 2만 원이고 다음에 주어진 게 지금 아 매출 원가도 주어졌네요 일단 하나 더 지워볼게요 이게 제조 원가잖아 그죠 원가고 일단은 한 벽이에요 지금 주어진 게 매출 원가도 주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9만 원이 주어졌네요 그럼 이건 제품 계정이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여기 제조 원가잖아 그죠 원가인데 가공원가의 40%가 직접농가야 우리 가공비라는 요금액의 40%가 직접농업이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매출 원가가 9만 원이면 이게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9만 원이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9만 원이면 이것도 9만 원이 되죠 그럼 할 게 얼마? 13만 5천 원이죠 그렇죠 이게 13만 5천 원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7만 원이 있으니까 이게 7만 원이면 이게 얼마죠 이 금액이 이게 7만 원이니까 6만 5천 원이잖아요 6만 5천 원의 40%가 2만 6천 원이죠 그렇죠 2만 6천 원 예 예 예 약간 헷갈리네 이건 없는 겁니다 다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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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 있네요 그죠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로가 아니고 이게 제로가 아니고 다시 볼게요 한 문제 다시 보세요 그 제품 있네요 7만 원 6만 원 이게 7만 원 이게 6만 원이다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있잖아 그죠 그럼 15만 원에서 7만 원은 얼마죠 8만 원이네 아 그럼 이게 8만 원이네 그럼 이게 12만 5천 원이 되겠네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7만 원이니까 이게 7만 원이니까 이건 얼마가 되죠 5만 5천 원이잖아 그렇죠 5만 5천 원에 40%니까 얼마죠 22,000 원이죠 22,000 원이 이거다 이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얼마고 물어서 주니까 또 답이 얼마 4만 2천 원 약간 까다롭네 그죠 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34번 문제 완성품 환산량 물었습니다 무슨 법이죠 선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 환산량이다 보세요 선입은 단 곱하기 완말초 이걸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 부르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문제가 제로비의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몇 개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수량 한번 찾아볼까요 완성수량 몇 개입니까 기초에 600가 있었고 단기에 착수로 7,000개였습니다 7,6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말에 1,000개 남아있으니까 6,600개만 만들었겠네요 다시 보세요 기초에 600가 있었고 단기에 착수를 갖다가 7,00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6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말에 미완성이 1,000개 있으니까 완성은 6,600개죠 말 한번 볼까요 말은 지금 1000개인데 기말에 지금 문제를 보면 제로는 초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하죠 그러면 이 말은 제로비에서 말은 1000개 그대로잖아 그죠 100%니까 가공비는 완성도를 해야 되니까 완성도가 몇 %죠 40%네 400개 마이너스 기초입니다 기초가 600개인데 이건 다 해야 되잖아 여기는 기초의 완성도가 몇 %죠 30%네 180개 이건 몇 개고 이 말입니다 답이죠 그럼 이게 얼마죠 7000개 나오겠네요 이건 얼마죠 7000원 하고 6820개 정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완성은 화산형은 분모 수량이죠 다음 35분 문제 입률 차이 차이 분석입니다 가수 임신 기억하죠 임신 시간 차이 이것은 입률 차이와 시간 차이 표준 입률 마이너스 실제 입률 이것은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이다 그죠 입률에는 시간 시간에는 입률이죠 실표 실표 여기다 대입할게요 지금 문제가 입률 차이와 시간 차이 이게 능률 차이니까 그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럼 표준 입률 마이너스 실제는 오실제 시간이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일이다 그죠 자 이제 문제 주어진 거 보세요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이 5시간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5시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제품 수량이 몇 개죠 30개 만들었네요 그죠 그럼 몇 시간 15,000시간이잖아요 그죠 표준 시간은 1개 만드는데 5시간 걸리니까 그죠 30개 만들었으니까 15,000시간이죠 실제 시간은 표준 입률은 50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50이다 그죠 이게 50이죠 50이고 그리고 노무비의 실제 발생액은 72만원이고 만중시간 투입되다 그러면 실제 시간은 만중시간이네요 그죠 이게 만중시간이 이게 남았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노무비 원가에 발생한 72만원이고 시간이 만중시간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실제 시간당 얼마죠 72만원 나누기 만중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의라는 4,4,6,24,4 5 그러니까 45,45가 5입니다 그렇죠? 72만원 나누기 만중시간 하니까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그죠 보세요 5, 8만, 표준과 실제 작으니까 유리, 1,000, 5만, 실제 크니까 분리, 입률 차이는 8만원 유리하고 능률 차이는 5만원 분리하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36번, 제품 판매 단가가 500원이다, 500Q는 고정비가 얼마죠? 10만원에 20% 공원익률이니까 2만원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변동비율은 80%니까 0.8Q죠? 80%니까 여기에 80%니까 400Q 되겠죠? 80%니까. 그리고 목표가 얼마 좋습니까? 8만원 달성에 의해서 Q값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10만원이죠. Q값은 10만원 나누기, 100 하니까 얼마, 1만 됩니까? 1,000 되겠네요. 1번 답입니다. 다음 37번. 37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세결정이죠. 단계의세결정인데 의세결정이라는 것은 주문이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택 관련해서 보면 범위가 너무 자꾸 확대되어 갑니다. 그죠? 과거에는 원가 쪽에서 아주 간단한 원가 있잖아요. 제로비, T계정구안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손해복이 나오더라고요. 출제가 표준과 또 나오고 출제위원들이 하다가 관리위원 범위가 자꾸 늘어나서 의세결정까지 자꾸 나오더라고요. 출제를 그래 나오니까 출제를 그래 하니까 우리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 이런 게 사실 회의원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뭐 나오니까 시연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해 왔잖아요. 우리 공부해 왔으니까. 의세결정은 간단히 이겁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팔까 말까 이거 줘 보죠. 아시겠죠? 주문을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그럼 수락할 거 거절 그 차이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나오면 내가 수락하는 거고 손해보면 거절하는 거고 그런데 수락하면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죠. 남아서도 이익이 얼마고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런 문제다 하는 걸 아시고 일단은 이것도 이익 묻고 있네요. 정분 수익 묻고 있네요. 얼마 증가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익이 보세요. 내가 만들고 있죠. 일단 물건 하나 만들고 있는데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100개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원가가 아래로 가도 우리가 항상 의세결정 할 때는 고정비를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죠. 고정비를 어차피 들어가니까 우리 변동면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40, 30, 10 하니까 80이잖아요. 그죠. 100개 80원씩 8천원 더 가죠. 원가가. 그런데 아래 보세요. 우리한테 자기가 공급해 주겠대. 이건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우리한테 공급해 주겠다. 외부에서 우리가 구입하면 자기가 우리하고 하지 마라. 자기가 우리가 대줄게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에 100개를 100원씩 만원이네. 당연히 손해보지. 내가 만들면 8천원인데 내가 손해보잖아. 그렇지만은 이제 뒤에를 보세요. 유리한 게 있다.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고정간접비의 60%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정간접비 20원이잖아요. 한 개당 20원이면 60%만 12원 절감하자. 12원. 100개니까 얼마. 1200원 절감할 수 있다. 또 내가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데 내가 안 만들고 외부에서 주문해 받아오면 이 사무실 공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임대할 수 있다. 이거죠. 임대한다면 임대될 수도 있고 이제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6,800원만큼 돈 들어간다. 이건 내가 만들면 8천원이고 외부에서 구입하면 6,800원이라면 이게 이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얼마 이익 봅니까? 차이가 얼마? 1200원 이익 봅니다. 2번이 답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간혹 따무 따무 나오니까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38번 문제는 우리가 정상계별원까지 하고 있는데 논무시간 기준으로 온개로 배부하고 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과대과손이에요. 딱 보니까 과대과손 문제다. 예전과 실제 문제네. 이 문제구나. 이래 아시고 실제 발생한 건 4,800원이다. 됐고 그런데 이게 주어졌네. 과소가 얼마? 40만원이더라. 과소라는 건 이게 적더라 이 말이잖아. 그럼 얼마? 40만원 적으니까 얼마? 440만원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다 그랬잖아. 묻는 게 뭐죠? 이걸 묻고 있네. 묻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주어졌겠지.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제조 간접비 연간 예산이 500만원이다. 시간이 2만원 없으면 시간이잖아. 그렇죠. 그럼 얼마? 20입니까? 20. 맞죠? 20 맞죠? 예. 동일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알겠죠. 나는 2. 정답. 1번. 22,000 시간. 그렇죠. 됐고. 다음 39번. 이 문제는 아직 시험이 안나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가추등 문제인데 학습능력에 따라 구하는 거죠. 그죠? 아직 시험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50단일 생산 50개를 만드는데 2,500 시간 들어간답니다. 어떤 제품을 갖다가 부품을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150개를 추가 생산한다면 몇 시간 걸리느냐 이거죠. 학습률이 90%다. 학습 곡선상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누적 평균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누적. 예. 무슨 소리죠? 누적된다 이 말이죠. 그죠? 5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200개. 200개에서 400개. 이런 식으로 배수로 올라간다. 배수로 올라가는데 알겠죠? 이게 90%씩 늘어난다. 90%. 우리가 이제 생산량이 그죠? 그 말하자면 90%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능률이 오르니까 50개 만들 때 2,500시간 걸리지만 능률이 오는 데는 시간이 적게 걸리잖아요. 여기 90% 2,250시간 자, 보세요. 이걸 50 이래 하면 헷갈리니까 1,2,4 이래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4,500이잖아. 그죠? 이것을 때 이것을 그리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4배잖아요. 이게 8,200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50개에서 열이 된다. 150개 늘어날 때 이것에서 열이 됐잖아요. 시간이. 5,700시간 늘어난다. 그죠? 정답. 5,600시간입니까? 계산 잘못했습니까? 90% 아, 2,025네. 이러니까 4,28 8,100이 되는 거죠. 5,100, 맞네. 8,100이 되는 거죠. 계산. 90% 여기가 90% 90%니까. 90% 아셨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39번 문제는 마지막 40번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죠? 보험민의 그죠? 보험민의 그죠? 단계별의 보험민입니다. S1, S2 순서를 한다고. S1, S2 순서를 한다고. S2, S1 순서를 한다고. S2, S1 순서를 한다고. 그럼 차례대로 하면 되겠네요. P1, P2. 서비스 S1, S2. S2 순서를 한다고. 문제 없네요. 그죠? 그럼 여기 얼마? 10만원이죠? S2에 얼마? 10만원입니다. 보세요. 이걸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다. 10만원 가지고 배부하면 되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S2가 배부되는 거 보세요. 4, 2, 2 이하니까 40% 잖아요. 그죠? P1에 40%, 48,000. P2에는 20%, 24,000. S1에도 24,000. 맞습니까? 어? 저기 들어갔는데? 그죠? S2가 P1, P2, S1에 배우는 거는 8, 2, 2. 아이고. 그러면 이게 다 안 들어갔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4 대 2 대 2의 비율을 갖다 이 말입니다. 그죠? S2가. 이게 약분하면 1 대 1 대 2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 중에서 4 분의 1. 3만원이고 3만원. 이것도 3만원이고 6만원 배우도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100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13만원. S1이 어디로 갑니까? 20시간 대 40시간이니까 24시간이니까 24시간 대 40시간이니까. 그죠? 약분하면 여기 얼마? 4로 해볼까요? 또 2로 하면 3 대 5네. 그죠? 8분의 3. 8분의 5다. 13만원 가지고. 39만원에다가 48, 35, 8, 8, 8, 5, 4, 8, 5, 8, 5,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어? 숫자가 잘못됐는데? 제가 계산부 잘못했습니까? 8분에서 하면 39만원, 48에 32 10, 10, 8, 5, 6 숫자가 제가 암산하다 보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일단은 이거는 위에 맞죠? 6만, 3만, 3만 은 맞고 S1에는 24시간인데 4, 6, 6, 4, 6, 4, 6, 2, 3, 6, 6, 2, 5 시간 8분에서 13만원 가지고 8분에 3 하면 39만원 8분에 5일까요? 65만원 계산기로 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40번 10만원과 12만원 맞죠? P1, P2, S1, S2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S2, S1의 순으로 하라고 했죠 S1, S2 맞는데 12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S1, P2, P1을 회복하면 되죠 이렇게 회복하면 되는데 지금 S2 부분을 보세요 4대2대2잖아요 여기 4대2대2로 하니까 약분하면 2, 1,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3만원 맞고 3만원 맞죠? 6만원 들어가겠네요 여기까지는 문제없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도 계산하세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3만원 가지고 이걸 배부하잖아요 이렇게 배부하는데 이번에는 S1이 배부한다고요 S1이 24시간이니까 1대4, 10, 4, 6, 2, 3, 2, 5 맞죠? 3대5로 배부하니까 8분의 3, 8분의 5가 되네요 이제 13만원 곱하기 8분의 5 해보세요 65만원 합니까 8은 8, 64, 8은 8, 8, 26, 8, 1, 2, 5 맞습니까? 아 이쪽에 30만원 48,750원이고 8,1,250원 그러면 P2의 모델, P2 물었네, P1에 P2 묻네, 111, 256, 111, 맞네, 3번 정답 P2 묻잖아, 묻는 게 P1이 아니고 111, 맞죠? 111, 256 정답, 3번입니다 1회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3회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모의고사 1회, 2회, 3회까지 모두 해설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